아 아 아 아 안녕 자 들리는 사람 들리는 사람 안녕 저 보이스 올림 처음 켜봤어요 다들 제 얼굴 나올 줄 알았죠 오늘 미안해요 오늘 목소리로만 올림이랑 얘기할게요 안녕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아 밥 먹고 있었어요 여덟 시인데 어떤 거 먹었어요 뭐 염색도 하시고 어 무슨 소리예요 어 헤어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보이스 올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켰어요 밥이요? 밥 먹었어요 공부 중 학원 갔다 왔어요 마라탕 먹는 중 마라탕 맛있어요? 저 마라탕 태어나서 두 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바나나 계란 바나나 계란 배 안고파요? 학원 휘어서 못 들어요? 아 그러면 에어팟 한쪽 끼고 이렇게 귀 한쪽 막으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올리비 오늘은 네 오늘 세계 강아지의 날이래요 오늘 그래서 올리비와 저희 루키 얘기도 좀 하고 저희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제 주두요? 제 곁에 항상 있죠 아 저 햄스터 햄스터라고요? 저는 약간 진짜 초식동물 그 쪽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부류 포켓몬빵 아 포켓몬빵 오늘도 살라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루키 최애 간식이요? 루키는 다 잘 먹어요 진짜 저처럼 딸기 진짜 잘 먹어요 제 주인 닮았어요 진짜 휴지야 밥 먹어 저 밥 먹었어요 최근에 즐거웠던 일이 뭐예요? 최근에 즐거웠던 일이요? 아 이거는 최근에 즐거웠던 일 제가 최근에 게임을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경쟁전을 세 판 연속이 이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루키는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요? 루키 여자아기입니다 아 맞아요 제 룸메 이제 도염이에요 바뀌었죠 아 그리고 오늘 저 TMI TMI 알려드릴게요 저 오늘 학교 갔어요 학교 대학교 오늘 대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수업도 듣고 혼자서 밥도 먹고 했어요 대학교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교수님 그리고 교실이 아닌 강의실 그래서 되게 뭔가 어색해요 교수님들도 뭔가 되게 재밌게 수업해 주시려고 하시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대학교 갔다 왔어요 학식이요? 학식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는 먹어봤는데 학식 사실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를 2020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딱 갔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오늘 뭐 먹었냐면 오늘은 치즈돈가스 먹었어요 치즈돈가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가 학생분들도 되게 뭔가 많이 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대학교 진짜 일찍 갔어요 9시 반 수업이어가지고 8시 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갔죠 대학과 근처에 맛집이 많지 맞아 맛집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오늘 뭐 배웠는지 알려달라고요 잠시만요 오늘 아 6시에 일어났어요 엄청 일찍 일어나셨네 오늘 그냥 인생을 배웠죠 교수님께 루키 이름 누가 지었어 아 이거 아 이거 사실은 연습생 생활을 할 때 어 제 연습생 친구가 아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어 강아지 이번에 키우게 되는데 나 좀 추천해줘 했는데 루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괜찮은데 했는데 이제 루키로 하다가 어 엄마가 그냥 루키로 바꿨어요 더 좀 귀여워지라고 루키 이름 뜻은 없어요 그냥 루키 그냥 루키 좋아하는 스포츠요 저 야구 좋아하죠 초등학교 때 송파리틀 야구단을 했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 딱 사실 4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그땐 사실 2군이었어요 2군 근데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군이 있어요 1.5군이 약간 좀 다음 세대의 1군들인데 제가 1.5군이었죠 그래서 대회도 나가고 제가 많이 했죠 음 요즘 잠 잘 자고 있어요 와 티볼 와 제가 고등학생 땐가 중학생 땐가 티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저랑 팀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진짜 멀리 쳤거든요 저요? 홈런이요? 저 홈런은 근데 그 저는 약간 좀 장타 선수가 아니라 좀 단타 선수였어가지고 근데 홈런은 그렇게는 쳐봤어요 제가 달리기가 빨랐어가지고 그라운드 홈런이라고 있는데 쳐서 그냥 냅다 빠르게 다시 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라운드 홈런 인데 그거를 했었죠 진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체육을 좋아했죠 제 좋아하는 색이요? 저 빨강 좋아해요 빨강 추지 나중에 시구해주라 어 진짜 하고 싶다 제 오늘 임지 흉내냈어요 한번 해드릴까요 에어팟통이 살려주세요 에어팟통 그거 비싼데 음 사인 아 그 방 옮긴 거 어떻냐고요 아 너무 좋죠 의외로 작은 방도 좋더라고요 아늑하고 바로 옆에 제 컴퓨터가 있고 오랜만에 지민이 성대모사 가자고요 오케이 아아 아 들리나? 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지민입니다 아 근데 약간 이게 하면서 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민이 목소리를 한번 듣고 해야 되는데 약간 좀 포인트가 좀 달라졌어 평균 왜? 요즘 체육시간에 평균대도 해요? 그거 중심 잡기 어렵지 않나? 흐흐흐 음 롤러스케이트 X 아 그게 정말 레전드 영상이죠 흐흐흐 성대모사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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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평가를 아 수행평가 많이 했죠 진짜 제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요 저는 향수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약간 바디미스트 같은 걸 썼어요 중학생 때는 약간 그런 거 좋아했어요 약간 비누향 나고 그런 그런 냄새를 좋아하다가 고등학생 때는 약간 좀 달달한 냄새가 좋은 거예요 약간 자몽이나 복숭아나 이런 거 썼다가 성인 되고 좀 바뀌었어요 약간 지금 쓰는 게 약간 우드 계열인데 전 우드 계열이랑 그 비누향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시아 누나의 엄마가 옆에 앉아계신데 인제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팝스요? 와 팝스라고 불렀어요? 저는 저는 다르게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지? 맞아요 왕복 달리기 그거를 저희는 팝스라고 안 부르고 아 뭐라 불렀는데 어 맞아요 저 우드 풀비 향 좋아요 아 맞아요 셔틀런 셔틀런이라 불렀어요 저희는 셔틀런 만점 진짜 어려운 거 알죠? 저는 그걸 꾹 참고 했어요 네? 띠띠라고 불렀다고요? 거짓말 띠띠 삐삐 아니에요? 그냥 삐삐 아 달달한 거요? 아 근데 달달한 게 많이 맡으면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와 셔틀런 맞아요 그거 진짜 뛰면은 목에서 피만 나고 진짜 어 이거 너무 힘들어 진짜 근데 근데 데미지를 이길 수는 없다 음 아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무슨 날이냐면 세계 강아지의 날이래요 강아지를 약간 축하해 주는 그런 날이에요 아 맞아요 아 저 아 강남스타일 들으면서 띠띠 하셨다고 저는 아 저 노래가 그때 당시에는 뭐가 나왔었지? 그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에이핑크 선배님 노래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노래 나오면서 오 하고 다시 삐 하고 뛰고 진짜 죽을 뻔했죠 오 왕국다리 1등급 저도 진짜 1등급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근데 삐삐라고도 부르셨구나 보이스 올리로 제 목소리 들으니까 꼭 입모양이 보이는 것 같다고요 오늘 TMI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갔어요 저는 숙소 재밌는 에피소드요 아 안돼 안돼 이거는 아직은 비방용 밖에 없어서 아직은 안돼요 어평을 만난 소감은 어 되게 엄청 멋있으세요 진짜 뭔가 마인드도 멋있으시고 되게 재밌으세요 요즘 공부하고 싶어졌다구요 근데 뭔지 알아요 저도 가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 몇 번 들긴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없어지긴 하는데 기타 연주요? 아 연습하고 다음에 한번 진짜 V라이브 켤게요 러저댓 언제 돌아와? 글쎄요 언젠간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어떤 꿈 꿨냐구요? 무슨 꿈 꿨지? 아 이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꿈 꾼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포켓몬빵 스티커 아직 두 개밖에 못 모았죠 이상한 올림픽 한번 더 보고 싶다 재밌었죠 아 꿈 기억 못 한 게 푹 잔 거예요? 원래 꿈 꾸는 게 푹 못 잔 거라던데 올리비 vs 피카츄 올리비죠 피카츄는 가상이잖아요 올리비는 실제로 있고 입 리더가 좋은 이유를 말해주세요 지민이 일단 지민이는 중립적 약간 멤버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맞춰주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아 내가 이브이 닮았다고 입었어요 말했더니 다들 바로 추시 이브이인 거 인정했어 뿌듯해 칭찬해줘 잘했어요 저는 이브이 제가 닮은지 몰랐어요 근데 올리비가 다 닮았다 해주셔서 테레몬 방향 쾌적해? 네 엄청 깨끗하죠 추브이 추브이 저 여동생 없어요 아 여동생 루키 루키는 딸입니다 노래 추천이요? 어 노래 그때 제가 전에 위버스에 올렸던 태연 선배님 노래 다 들어보셨어요? 전 그거 뮤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멤버들도 루키 만났죠 제 여동생 되겠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막 불 꺼줘 하면 막 와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저는 진짜 건우 그 프로그램 하면서 딱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애기일 것 같다 진짜 얼굴도 애기인데 진짜 나보다 더 어리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건 되게 중저음이잖아요 건우가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되게 중저음인데 진짜 놀랐어요 그때 와 이 목소리 멋있다 하고 가끔 저도 살짝 좀 멋있어지고 싶어서 가끔 목소리 한번 깔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 우주에 관심 많냐고요? 와 진짜 많죠 제가 고등 중고등학생 때 우주 관련된 영화랑 그런 유튜브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막 되게 신기한 게 많잖아요 우주에는 막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막 생각하고 우주가 아직도 팽창 중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더 우주가 넓어지고 있는 게 아 별똥별 본 적 있어요 별똥별 봤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가 아마 그때였던 거 같은데 저 고등학생 멤버들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멤버들 특징이 다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저희 멤버들이 다 매력이 있어서 지금 저 모자 안 쓰고 있죠? 올리비는 다들 별자리 어디예요? 저는 천칭 자리예요 지금 옆에서 음악 소리 아주 잘 어울리네 음악? 음악? 음악이 들려요? 오 정갈 자리 오 정갈 자리 사수 정갈 오 정갈이 많네요 오 천칭 물병 황소 황소 저 황소 자리예요 황소 자리 저희 멤버들 중에는 황소 자리가 병이 병이 있나? 병이었나? 아 황소 자리가 고집이 세대요? 음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네 병이 황소 자리 아 제 영어 이름 저 영어 이름이 있었어요 저 저 유치원 때 엄마가 피터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영어학원 다닐 때 저 영어학원이 좀 특이했어요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대화하고 그래서 저는 애들이 피터 피터라고 불렀고 근데 저는 약간 갑자기 피터라는 이름이 약간 그 어느 한순간은 갑자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뭐로 바꾸었냐면 타블러로 바꾸다가 약간 너무 좀 그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다시 피터로 돌아왔어요 네 피터 피터 올리비도 뭐 별명 뭐 있었어요? 별명 주피터파크 저 엄마가 잘 지어줬어요 진짜 피터 나 댕찌 어 댕찌 나무늘보 별명이 신라면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라면이 됐지? 오 다들 되게 별명들이 많네요 제 별명은 애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까 말씀 들었 말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애들이 츄자스민 자스민 자스민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럼 나 MJ 할게 MJ MJ MJ는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분인데 오빠 최근에 아이스티 언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어요 아 에어팟 주머니에 있었어요? 어 그래도 돈 굳었네요 원래 그런거 잃어버리면은 충전 해야되가지고 전 사거든요 짜파게티 구했는데 건더기는 뭘 넣으면 돼? 건더기 구 들어있지 않아요?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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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아 우리 저희 컴백한다고 기사 떴더라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민아 평생 올리비 옆에 있었죠? 당연하죠 최근에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거? 저 오늘 돈까스 맛있었어요 안녕 안녕 뭐야 핫도그? 콘도그? 콘도그? 전 핫도그 밖에 안 먹어봤어요 음 땅우 땅우 잘 지내냐고요? 땅우 너무 잘 지내죠 저 약 약 챙겨 먹냐고요? 전 영양제 챙겨 먹어요 근데 요즘 안 먹고 있어가지고 다시 먹어야 돼요 뚜뚜뚜뚜 좋아하는 일본 요리는 무엇입니까? 전 다코야키 진짜 좋아해요 왜? 과외 선생님이랑 전화를요? 아 전화 수업인가? 누구세요? 우리 누구게 해요? 고구마에 빠지셨어요? 고집기 고집기 맞췄다 어떤 한 분이 고집쌤 송병이 아니에요 도염이 왔어요 도염이 너 어떻게 하셔? 어떻게 하셨지? 나보다 그냥 찍으셨어 안녕하세요 도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도염이 옷 입고 학교 갔어요 도염이 카디건 입고 밥 먹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밥 뭐 먹었어? 그거 당수육 정신 맛있지 그거 근데 맛있는데 기름져 흉내요? 어떤 흉내요? 흉내 아닌데요 도염인데요 도염인데요 흉내 내는 게 어 약간 한번 듣고 다시 해야 돼 뭐 했는데? 지민이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약간 형은 변형돼 어 맨 처음엔 잘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변형돼 화면 할수록 바뀌어 오늘도 잘 안보여요 오늘도 잘 안보여 오늘 잘 안보여? 오늘도 잘 안보여? 오늘 잘 안보여? 저 액션 영화 좋아해요 액션 영화 멋있잖아요 액션이 너무 멋있어요 중 음 아이랜드 때 건우 오빠랑 에피소드 아이템을 알려주세요 건우요? 제가 건우랑 그때 룸메이를 안 해봐서 좀 아쉬워요 건우 반바지를 되게 많이 입었는데 그때 반바지랑 반바지도 많이 입고 그때는 뭔가 좀 빨리 빨랐던 것 같은데 뭔가 그때는 빨랐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시 빨라지고 있어요 맞아 그때는 아마 기상시간이 6시 7시였나? 9시였나 되게 일찍 일어나야 됐었는데 그때는 되게 빨랐어요 건우 귀여워 귀엽죠? 아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렸으니까 맞네 이게 한 살 차이 우지 못해요 올림이 이제 맞는 나이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야지 어려지니까 그래야겠습니다 응 그래 그래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맞나이로 하면 응 우리 동갑인가요? 그 기간에 근데 근데 사실 기준도 잘 모르겠어 맞죠? 이제 만나이로 하면 난 생일이 지날잖아요 그럼 이제 난 만으로 지금 스물살이잖아 근데 이제 난 그거에 더 살았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만나이 아닌 걸로 더 살았어? 응 더 살았으니까 내가 선배지 흐흐흫 오 오 만나이 스무살 도염이랑 친구래 캡처 타임 아 캡처 타임이야? 어 좋죠 오 어 올림이 지금 내가 무슨 표정 짓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나 진짜 초등학생 때 아 초등이 아니구나 어릴 때 그냥 유치원 다닐 때 놀이터 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구몬 숙제 다 하면 엄마가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전 이랬어요 사람 애기 친구들 만나면 가끔 놀다가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 하면은 전 손가락 강당하게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이렇게 몇 살이다 하면서 저 그때 귀여웠었는데 우리 애들 손가락으로 표현이 되는 나이였거든요 어 손가락으로 표현이 되는 나이였으니까 너 액션 영화 vs 로맨스 영화 vs 공상과학 나? 응 형은 액션 영화? 나 액션 나도 액션 너 액션? 로맨스도 좋고 맞아 로맨스도 좋지 공상과학도 좋은데 맞아 다 좋긴 해 그 뭐냐 그런 거 안 좋아해 어떤 거? 같은 장소에 계속 있는 거 아 마스는 어때? 거기에 계속 있는 거? 화성에 계속 있어 우주에 계속 있는 거 아 진짜? 장소가 거의 밖에 없잖아 인터스텔라네 인터스텔라네 재밌게 봤어 인터스텔라네 재밌었어 와 저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 진짜 좋아했죠 아 정말 올리비 댓글로 오 이거라서 공상과학 아 저는 근데 진짜 수학은 잘했어도 과학은 못했어요 막 이해가 안 갔어 네 과학이 수학이지 응 근데 수학 공식 같은 건 너무 이해가 잘 됐는데 아 진짜? 응 근데 과학은 너무 이해가 안 갔어 과학이 더 재밌어 아 진짜? 응 올리비 안 보이면서 제 머리색 이쁜 거 어떻게 알아요? 오 나도 눈높이 했어 어 눈높이 나 빨간펜 빨간펜 하면은 빨간펜 하면 펜 줘 펜도 주고 선물도 줘 아 진짜? 항상 쌤차에 그게 있었어 선물이? 어 진짜 수학 공식! 근데 수학 공식은 사실 외우는거죠 흫흫흫흫흫 흫흫흫흫 와 눈높이 숙제 안에서 한 장씩 씻어서 없앴어요? 대박이다 정말 영악하셨네요 사실 저도 구몬 구몬 한 장 정도는 나도 씻어본 적은 있어 없애본 적 있지 씻은 건 못하네 아 진짜? 답지를 보면 답지를 못해요 학원 다닐 때 답지 본 적 있었어 나도 약간 티 안 나게 뵙길러다가 갑자기 그날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다 뵙겼어 그날 그냥 했는데 혼났지 그거냐 막 뒤에 보통 답지가 뒷장 있잖아요 보고 한 다섯 문제씩 외워 뭐 예를 들어 5, 1, 1, 2, 3, 4, 5 외우고 1, 2, 3, 4, 5 체크하고 그 다음에 5, 4, 3, 1, 5, 4, 3, 1 체크하고 이제 그 다음에 훈적 질문에 밑줄을 많이 꺼 그리고 막 꾸부림이 줄도 끄고 문제에 질문에 되게 막 고민한 흔적 해놨어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돼 진짜 수학 같은 경우엔 그래도 식 같은 걸 이렇게 써놨어 응 썼다가 난 지웠어 사실 그거 좀 약간 지움의 흔적? 그런 걸 좀 남겼어 네 옆에 도염이 있죠 올리비 이거 제 목소리 더블링 들려드릴까요? 올리비 이거 제 목소리 더블링 들려드릴까요? 더블링 들려드렸는데? 저예요 이거 저예요 과거의 저예요 아아 맞죠? 좀 많이 들리되긴 했다 아니야 물건 물건 우와 신기해 영혼 어디 갔죠? 놀아주는 거 같은데 가위바위보에서 지... 어 가위바위보 참 잘하죠 올리비랑 그때 대면 팬서에서도 가위바위보 했었는데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구해줬다고요? 엄청 위험했네요 강이긴 해 진짜 위험해요 깊어 진짜 올리비 그 뭐지? 사실 제가 이거 보이스 원래 하러 온 게 아니고 댓글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댓글만 보고 말 안 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만 볼게요 말은 제일... 네 오늘 형이 많이 할 거예요 오늘 형의... 응 음 강이 저처럼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루키 사진 이거 끝나고 올릴게요 진.. 진짜 귀여운 거로다가 저의 스킨케어 루틴이요? 저는 우선 스킨케어 일단은 밤에는 팩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팩 떼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알로에까지 발라요 밤에는 아침은 그냥 스킨이랑 로션 선크림밖에 안 발라요 아 브이로그 루키 루키 근데 그때 약간 털이 좀 짧았을 때예요 지금 길어가지고 진짜 그때만 또 다른 귀여움이 있어요 루키 알레르기 없어요 없어요 네 루키가 딸기를 진짜 좋아해요 과일을 그래서 딸기 저 먹으면 진짜 루키랑 저랑 거의 싸워요 막 진짜 너무 뺏어 먹으려 해서 루키랑 추지랑 같네 저 주인 닮은 거죠 딸기 공주 내 스킨케어 루틴 물과 비누예요 아 씻는 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 씻는 거는 우선 이게 좀 때에 따라 다른데 약간 헤어가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은 머리 먼저 감고 몸 씻고 세수하고요 헤어가 먼저 세팅되어 있지 않다 몸 씻고 머리 감고 세수 세수는 무조건 마지막에 너도? 어 진짜? 민트 초코를 먹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 먹지 마요 이쪽은 맛있으면 먹는 거고 별로면 안 먹는 게 나아요 루키 카메라 수준 많이 타나요? 루키 카메라를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이는 언제 닦어요? 아 이? 나는 이뻔 먼저 닦고 아 근데 그것도 좀 때에 따라 달라 그래? 나는 아니야 나 머리 감고 이 닦을 때도 있고 난 세수하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나도 그렇긴 해 거의 그래 나도 저 누나랑 몇 살 차이냐고요? 큰 누나랑은 큰 누나랑은 큰 누나랑은 큰 누나가 근데 빠른 이어가지고 원래 나이로 하면은 몇 살이지? 잠깐 응 여덟 살 차이 큰 누나랑 여덟 살 차이나고 작은 누나랑 여섯 살 차이나요 저 오늘 양말 색이요? 흰색입니다 아 누나 나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아홉 살 약간 원래 제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큰 누나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상태로 치면 아홉 살 차이였었죠 다섯 살 다섯 살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다섯 살... 오 타자 잘 치네요 다섯 살인데 근데 그래서 누나랑은 그렇게 차이나요 어 선우요? 선우 연락하고 있죠 귀여운 친구예요 2022년생 응애 생일이 언제예요? 완전 막둥이네 그쵸 늦둥... 늦둥이었죠 늦둥이죠 누나와 많이 싸웁니까? 흐흫 저 큰 누나랑은 그렇게 많이 안싸웠고 전 작은 누나랑 약간 싸웠다기보다는 아 싸운거죠 작은 누나랑을 더 많이 싸웠어요 소식적에 누나 방 불 좀 끄고 다녔겠구만 아니요 저는 절대 안 껐죠 제가 흐흫 저는 저희 누나보고 꺼달라 했죠 제가 진짜 애기 때 되게 특이했대요 흐흫 밤마다 혼자 보행기를 타고 누나들 방앞에서 무섭게 쳐다봤대요 진짜 그쵸 막 그런거 막 되게 이상한거 되게 많았는데 나 어렸을때 과자 진짜 맛있는거 많았는데 올리비 올리비 이구동성 알아요? 그 과자 진짜 맛있는데 그 과자 진짜 맛있는데 보행기 타고 누나들 방에 갔대요 보행기 스웩 이구동성 알아요? 와 팅클 와 팅클 알죠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아 뭐지 달팽이 음료수였는데 응 뭔지 알아? 나 그 달팽이 모았었어 찡찡찡이였나? 아 뭐했지? 깜찡이 맞아 깜찡이 뭐야 깜찡이 아는 사람 깜찡이가 진짜 저 달팽이 많이 모았는데 광고 진짜 많이 있어요 응 내가 모았었어 얘 나 얘 있었어 오 귀여웠어 깜찡이 그쵸 알죠 진짜 옛날 과자가 맛있는게 많다니깐요 이구동성 아 그 파란색 통에 있는 세모난 과자 그것도 맛있었는데 이구동성은 뭐 이구동성 게임만 한데 이구동성 무조건 알걸 너 이거? 어 알지 알지 이게 진짜 맛있었거든 와 진짜 이구동성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파란통 과자 소풍 갈 때 무조건 가져가죠 소풍 갈 때 엄마가 항상 새벽에 밥 싸주셨는데 첫인상 알려줘 제가 거울로 본 첫인상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오빠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가요? 그걸 세는 사람이 있어요? 감자알집? 오오오오 오 그거다 아우터 맞아요 아우터 진짜 맛있었는데 틴클 나 틴클 제일 좋아했어 네 맞아요 이구동성 피자 피자과자 와 문방구에서 파는 닭강정 300원짜리요? 대박이네 그거 전자렌지에 30초 돌려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걸 비닐로 잘라먹으면 아우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이 좀 그립긴 하다 그때 중학교 형들 보면 무서운데 어 나도 나 그냥 좀 초등학교생 때 무서웠어 진짜 근데 뭐 내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다 별거 아니고 다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이라서 잘 지냈는데 뭔가 중학교 때는 그게 있었어 교복 입는다는 설렘? 와 아미노쿨 와 아미노쿨 진짜 맛있지 뭐 얼려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나 둘 다 살얼음 이씨도 먹었고 그냥 시원하게도 먹었어 응 그렇게 파랬어 약간 아 진짜? 살얼음 이씨 아 근데 우리도 아 진짜 맛있게 먹었지 교복 맞출 때 교복 맞출 때 무조건 한 치수 크게 입어야 돼 아니 중학생 때는 빨리빨리 크니까 되게 크게 샀다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사러 갔는데 엄마가 더 클 거다 크게 사라 했는데 생각보다 엄마 예상이 좀 빗나갔던 거죠 그래서 좀 교복을 줄였어요 마이 같은 것도 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죠 진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두 발이랑 교복 되게 많이 잡았는데 머리카락 그래서 중학생 때 투블럭 많이 했어요 진짜 됐어? 응 우린 투블럭 안 됐어 아 진짜? 투블럭이 왜한데? 우린 투블럭이 안 됐어 투블럭이 왜한데? 머리 짧게 자르잖아 근데 그 약간 좀 이미지가 아 진짜? 그래서 안 됐어 신기하다 옛날에 그 선생님께서 남자한테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우린 교복도 많이 잡았는데 바지통? 응 바지통 나는 근데 그때는 사실 슬림핏이 좀 유행이었잖아 요즘에는 좀 와이드한 게 유행이고 이쁘잖아 난 다시 그 뭐냐 중학교나 고등학교때로 돌아가잖아 응 와이드하게 입어? 난 그냥 체육복 입어? 편하게 입어 음 아 분명 휘파람 소리나 사탕 알죠 와 그것도 대박인데 진짜 있지 않을까? 어? 아 선도부 지원하셨구나 너 회장 부회장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 초등학교 때 해왔던 거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부회장 밖에 안 해봤어 나도 부반장 응 나는 약간 좀 초3때인가? 2학년 때인가? 회장하고 싶어서 나갔다? 응 약간 자신감 있게? 응 근데 안 돼서 나 좀 울었어 ㅋㅋㅋㅋ 공약 안 걸렸어? 공약 걸었지 뭐 걸었어? 나 진짜 장난 아니었어 나 나 청소 맨날 하고 울었어? 어 옆에 있는 반 애들이 우리 반 애들 무시하면은 응 내가 나서서 막 막 놀리지 말라 할 거고 응 막 이런 거 진짜 걸었어 내가 다 지켜주겠다 우리 반 했는데 언제?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어 2학년 울었어? 어 울었어? 선생님 앞에서 울었어 귀엽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충격 때문에 거의 못 나갔어요 반장 선거는 진짜 그래서 초4때 그래서 이제 초2, 초3때까지 약간 친구들과 정말 친하게 지낸 후 약간 초4때 한번 나가봤어요 저를 뽑아줄 거 같아서 그래서 부반장이 됐죠 응 응 응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수진은 누구랑 같이 있어? 저 도염이요 도염이 옆에 있어요 저 인기쟁이였을 거 같다고요? 저 인기쟁이였을 거 같다고요? 저 인기쟁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응 맞다고? 아 중학교 1학년 때 와 그 그때 대박이에요 진짜 아마 학기 초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체육복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어 남자가 반에서 입고 어느 날은 여학생들이 반에서 입고 그 날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저 그 날이 남학생들이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하는 날인데 그냥 갈아입고 왔어요 어떤 그 제 반 두 명이 아 주짐이 너무 시끄럽지 않냐?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그때 진짜 뒷문으로 딱 들어가고 그 여자의 얼굴을 딱 눈 마주치고 전 못 듣는 척 했어요 그냥 일단 그래서 어 내가 진짜 시끄럽구나 일단 어우 시끄럽구나 생각하고 근데 그 친구랑 그래도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고 중3 때 같은 반 됐는데 롤링페이퍼 돌리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적었더라고요 너 밴드부 하는 거 잘 봤다 너무 멋있다 아 그래? 어 꿈 이뤘으면 좋겠다 화이팅 해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잘 지낼까? 공부 진짜 잘했는데 그때는 안 울었어요? 아 그때 안 울었지 나는 그때는 장난 아니었어 나 진짜 좀 시끄러웠나 봐 근데 진짜 그때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중학생 때 너무 재밌는 기억이 많죠 아 차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비면 가는 거고 있으면 기다리고 잠깐만 주지 신체 검사할 때 키 커보이게 하려고 살짝 발꿈치 한 적 있지? 아니 당연하죠 항상 조금씩 들다가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와 중학생 때 급식 같은 것도 나노 우리끼리 배식했던 거 같은데 아 진짜 응 급식실이 없었어 어? 중학생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응 우리가 떠먹었던 거 같아 어? 아 맞다 그랬던 거 같다 초등학생 때는 나눠주고 나눠주셨는데 중학교 때는 아마 갈아주시는 것만 이렇게 해주시고 반찬 다 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떠먹었어요 아 진짜? 먹고 싶은 만큼 아 급식차가 있었어 맞아요 급식차가 있었어요 진짜요? 응 우린 급식차가 있었어 그럼 반에서 먹었어? 응 반에서 그래서 애들끼리 아 고등학교 말고 중학생 때 중학생 때 그래서 중학생 때 애들끼리 책상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뭔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에피소드가 많은 거 같긴 한데 응 응 급식 먹을 때 먹는 사람들이랑 먹었어요 응 응 친한 그냥 마음 맞는 애들끼리 먹었어 나한테가 많이 바뀌었어 어 진짜? 떠돌아다니고 나그네였어 멋있다 너 응 응 몰라 내가 그 학교 학교 끝나고 우선 응 학교 친구들이랑 안 놀아서 아 막 운동하러 가고 뭐 학원 막 치마 학원 가고 그래서 응 학교에 막 진짜 친한 애들이 없었단 말이야 아 진짜? 응 그래서 막 어색해 약간 친하긴 한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응 응 멋있다 뭔가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저기 중학생 아 맞다 중학생 2학년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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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때 2학.. 2학년 때 아까 되게 그때는 뭔가 되게 그때도 재밌었는데 그때 그때 어떤 조라 해야되나? 조별이라 해야되나? 그런 게 있었어 과학 시간에 근데 거기에 내 친구 한 명이랑 그 여자의 두 명 남자 두 명 이렇게 짝 하잖아 그 조별로 그거를 하는데 과학 선생님이 되게 뭔가 특이했단 말이야 응 말투랑 이런 것도 응 내가 맨날 따라했거든 그래서 진짜 애들이 많이 웃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맨날 불 꺼놓고 있으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들어오셨거든 아 맞지 응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특이했던 게 말 끝마다 약간 좀 되게 신기하게 하신다 어떻게 알겠나요? 맨날 이래가지고 따라했거든 애들이 진짜 좋아했어 나 진짜 재밌으신 선생님 선생님 재밌었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난 선생님들 뭔가 되게 많이 따라했던 거 같아 난 선생님들이 그렇게 특색은 없으셨어 진짜 고등학생 때는 나도 고등학생 때는 좀 조용히 지냈지 나 고등학교 때 추억이 하나도 없어 응 근데 그러겠다 최근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연락드릴 수 있어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뭐라 줘? 응원하면 돼 난 데뷔할 때 연락드렸어 고등학교 선생님 담임쌤들이 진짜 다 좋았었단 말이야 나도 나 선생님들이 진짜 다 좋았어 응 선생님 진짜 담임쌤도 좋으면 너무 좋지 맞아 밤배정 같은 거 친한 친구랑 안 되면 좀 슬펐는데 막 학교 다닐 때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막 나왔잖아 종이 파도 맞아 가반 일단 가반 나반 맞아 응 나 그런 적이 있어 뭐? 초등학교 때 응 내가 이제 같은 반 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롤링페이퍼바이트 하잖아 응응 나는 그 친구한테 다음에 너 같은 반 하자 이랬는데 응 뭐냐 그 친구는 나한테 그냥 내 걸 왔어 내게 와서 쭉 보는데 응 그 친구는 나한테 어 안녕 걔는 그냥 안녕 응 너는 같은 반이지 라고 했는데 응 그 친구는 약간 좀 부끄러웠나 보네 불한 친구지 부끄러웠나 보다 응 대학생 되게 어렵다 대학생 쉬운 게 없지 맞아요 고등학생 때는 급식실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일 먼저 빨리 뛰어갔어요 선배님이 계시는데도 저는 그냥 뛰어가서 빨리 섰어요 진짜 응 급식 응? 밥 먹었어요? 응 급식 먹었지 아니 지금 저녁 나 아까 그냥 프로틴 먹었어 저녁? 어 닭가능살 계란빵 계란빵 진짜 맛있는데 체육관을 자주 갑니까? 체육관? 왤스장 말하네 펜스장 말하네 펜스장 말하네 펜스장 말하네 펜스장 말하네 펜스장 말하네 런스장 말하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학교 어디에 갈지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일지망, 이지망 형 맞네 형 그런 거 했구나 결국 저는 일지망 원하는데 갔죠 맞네 그런 거 했구나 응 나도 나중에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난 안 해 넌 한림예고 시간 진짜 빠르다 그치 와 진짜 농담하나 엊그제 같아 너도 진짜 고등학교 생활은 엊그제 같아 나 스물 몇 살이야? 스물 한 살 맞나이, 맞나이 몇 살이야? 너 스무살 나 스물 한 살 맞나이, 맞나이 맞나이는 스무살? 스무살 맞지? 생일 지났으니까 나 왜 스물 한 살이지? 나 스물 두 살이야 대박이야 나 왜 스물 한 살이지? 나 뭐 했는데 스물 두 살이야? 아니야 다음에 교복 브이앱 해주세요 어 저희 학교 교복 나쁘지 않았어요 교복 브이앱 너무 좋다 교복 아직 집에 있으려나? 마지막으로 울어본 곳이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아니야?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언제? 우리 숙소 1층에서 아, 아니야, 아니야 그때 말고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뒤에 그냥 슬퍼서 온 게 아니라 그 그 우리 드라마보다 어 그 아, 뭐지? 그 전참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나? 거기서 세자매분이 하신 연기 그런 막 주고받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 아 거기서 진짜 우시는 거야 그래서 신기해서 건우랑 해봤는데 눈물이 좀 나왔어 원래 넌 슬퍼 어, 넌 슬퍼하고 갑자기 우셨잖아 어 해봤다? 나랑 건우랑 맞아요, 옆방에 사는 거 틀리더라 어 아니, 진짜 울었어 진짜? 어 신기하더라 넌 슬퍼 어, 난 슬퍼 어 넌 지금 웃고 있어 난 웃고 있어 아니, 사실 나 지금 당황하게 됐어 어 넌 웃고 있어 맞아, 웃고 있어 난 웃고 있어 지금은 아니야 아니, 사실 울고 있어 넌 지금 슬퍼 어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그거 진짜 꼭 보세요 대박이에요 그 때 울었어? 그게 언제? 그게? 어 앨범 녹음할 때? 응 응 뭐야 신, 뭐야 신기방기 뽕뽕뽕이 어, 너 그거 뭐라 했어? 뭐? 셔틀러는 왕복 달리기 알아? 응 너 뭐라 불렀어? 셔틀러 그치? 응 근데 다 다르다? 뭐, 뭐였어? 아, 뭐였지? 올리비 뭐였죠? 팝스? 팝스였나? 팝스도 있었고 어, 나 그게 뿅뿅이었나? 뭐였지? 아, 뭔가 있었어 팝스는 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종목이 여러 개 있잖아 테스트하는 종목이 아, 진짜? 그거 합쳐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응 모르겠다 모르겠어 음 띠띠? 띠띠? 어, 봐, 띠띠 띠띠는 진짜 어, 띠띠라고 하셨대 띠띠는 처음 들었는데 나도 띠띠는 처음 들어 그냥 그 셔틀러는 아, 셔틀러 아니면 팝스는 약간 요즘 단어가긴 하다 팝스였나, 팝스? 팝스 팝스 팝스는 사탕 아닌가? 그거? ... 뭐라고? 대단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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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착하고 이쁘고 귀엽고 그런 사람들은 9시에 잔대요 도요미 이제 잤어요 가지망 교복 브이앱 해줘 올리브이 근데 우리 교복 입고 커버영상 산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맞죠 그쵸 교복 교복 맞아요 근데 뭐야 9시 8시 9시쯤에 자서 11시쯤에 깬다고요? 그리고 3, 4시에 자식 주무신데 주제 9시 안 자기만 해봐 저 엄마가 옛날에 무조건 10시에 자라고 했었는데 키크라고 근데 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안돼 힘들어 오빠 H.ORV가 뭔지 알아요? 제가 이거 올렸잖아요 트위터였나? 위버스의 H.ORV 오이 올리브이 댓글에 이런 거 되게 많더라 컴백 스포 너 때도 많았어? 컴백 스포? 절대 안 했지 나도 안 했는데 댓글 많았어? 응 올리브이 진짜 궁금한가 보다 진짜 안 읽었어 나도 안 돼 안 돼 안 돼요 맞아 그거 나왔잖아 오 맞아 어제? 응 맞아 나 솔직히 깜짝 놀랐어 오? 이게 뭐지? 오늘은 또 새로운 게 올라올까? 가면이 왜 와? 가면이요? 가면이 언제 오? 가면? 아아 쓰는 가면 말고 가면 언제 오냐고? 아 틱톡 때 그 가면이 너무 계속 뇌에 있었다 가면 배달 언제 오냐고 배송 언제 오냐고 곧 다시 올 거예요 우리 우리 이제 뭐지? 3개월만 있으면 1주년이다? 올리브이 믿겨요? 전 진짜 안 믿겨요 지금 몇 월이야? 4월? 3월 23일 3월이야? 응 지금 4분의 1 지났어? 뭐가? 뭐가 지났다고? 4분의 1 어 보자 컴백 스포일러 X 얼마이다 이번 앨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끊긴 줄 알았죠? 이분 뭐야? 난 알아 블루다 최고 경영자이야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루키 사진 올릴게요 세계 강아지의 날이니까 우리 루키를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줍시다 다들 안녕 잘자 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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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올리브이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봐 나 진짜 간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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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